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소서 전략, 전략특강 입시 닥터 윤사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면접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면접 강의는 총 3개의 강의로 구성을 해봤는데 최대한 X만 딱 뽑아서 면접, 인생 첫 번째 면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면접 때문에 선생님이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딜 가서 면접 강의를 하고 면접을 이렇게 지도해 주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은요. 이 귀찮은 면접을 왜 할까요? 되게 많이 묻거든요. 고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서요. 여러분 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면접을 왜 하려고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을 이해를 하면 내가 면접에서 무엇을 준비해야겠다.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너희가 목적이 뭐니?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면접을 좀 준비를 하려면 이미 자소서도 좀 다 선 상태일 테고 어쨌든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면접의 목적이 뭐지? 세우고 생각 나 멈춤 면접의 목적이 뭘까요? 사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면접의 목적은 뭐냐면요. 서류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특히나 고인 면접에서는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서류가 진짜인지 믿을 만한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엄청난 역량들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 서류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나? 대인관계의 기술은 좀 문제가 없나? 아니면 성격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이라고 하는 대면 소통.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면접도 있긴 하지만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나 결국 면접을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역량, 대인관계의 기술, 성격 이런 것들을 조금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통해서 나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해 보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면접이에요. 됐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조금, a little,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고등학교에서는요. 어떤 중학생을 뽑으려고 할까요? 대단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는요. 어떤 중학생을 선발하려고 할까요? 1번, 등록금 많이 내는 학생. 그런 학생 없죠? 등록금은 무조건 똑같이 내야 되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은요.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선발하려고 할까요? 대단히 단순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자기소개서, 면접의 키 포인트예요.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고요? 우수한 학생이요. 우수한 학생이요. 그럼 어떤 학생이 우수할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한데 그 이야기까지 다 하기에는 나에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패스. 어쨌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텐데 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중학생 수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수학 역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수학 역량은요. 닦을 숫자를 쓰는 거예요. 숫자 할 때 그 숫자 아니고 닦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 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요? 자기 주도 학습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역량 가운데 하나는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스스로 자신의 공부를 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수학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 수학 능력을 체크하려고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여러분들은 그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면접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 그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그 우수함의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 주도 학습 명량이 탁월한 학생 인성이 탁월한 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잖아요. 꿈과 끼어의 영역, 인성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면접에서 똑같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의 평가 요소들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면접의 목적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면접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평가 요소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사실은 앞에 종합적이라는 단어가 붙이긴 했지만 여긴 가로 쳐도 상관없어요. 문제 해결 역량을 봅니다. 이게 면접에서 조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수학 역량이에요. 스스로 학문을 익힐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은 가진 학생들은 문제를 빨리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해됐죠? 두 번째는 전공과 관련된 내지는 진로계획을 물어봤으니까 전공과 관련된 건 그 전공계획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얼마나 깊이 공부했는지도 알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로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전공적합성과 학업 역량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평가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역량도 있어야 되고요. 전공적합성과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인제 지방에 특히나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자사 자유령 사립고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발을 하는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선발을 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창의성 도전 정신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 요소로 보긴 하거든요. 그건 입시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핵심적인 건 뭐라고요. 내 전공 분야 진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전공적합성 전공능력 두 번째 그것을 스스로 공부해 갈 수 있는 학업 역량 자기주도적인 학업 역량. 요 두 가지가 세 가지가 평가 요소가 된다.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 요 세 가지를 면접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체로 모든 고등학교는 아닌데 대체로 삼 박 사 일 동안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면접관들이 다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에 맞는 문제들을 출제를 다 해서 갖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서 보여줘야 될 건 그 세 가지의 역량에. 포커싱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죠. 고등학교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아요. 면접 대기실 그다음에 면접 대기실에 있다가 부르면 가서 면접을 보고요. 그 면접하고 난 이후에 면접 후 대기실까지 모든 면접이 끝나야 이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면접을 위해서 고인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발. 학생부 좀 보고 면접을 보러 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면접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추출한 거예요. 공통 문항이 있고 개별 문항이 있는데 공통 문항의 배점도 조금 뭐 공통 문항만 질문하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통 문항과 있고 개별 문항이 있는데. 대체로. 평가의 포인트는 개별 문항이 있어요. 개별 문항이 없다면 공통 문항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학생부를 분석한 결과 나에게 꼭 묻고 싶은 것. 그걸 면접으로 질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을 아주 많이 읽은 중학생이라면. 그 중학생에게는 책과 관련된 질문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좀 숙지해달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말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면접을 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게 언어사용 태도 그다음에 내용. 발음. 말의 끝맺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면접에서는 조금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가 결정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여섯 번째 강의에서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안녕.